세상엔 여러 부류의 빅마우스들이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능력도 없이 두둥아리만 놀려야 된다고 뭐 잘못됐어? 결정적인 순간에 재수가 드럽게 없다는 거 네가 빅마우스라고? 손 댄 순간 다 죽어 니들 가족까지 싸버리다 당신 누구야? 무슨 숙성으로 어디까지 갈 건데? 이 새끼 죽여버리라 그래 지저씨도! 사냥 시작할 거라 빅마우스 법에 떠나 내 방식대로 이제부터 내가 진짜 빅마우스 결혼하자 내가 앞으로 평생 호강 키워줄게 이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 창호가 빅마우스라네요? 대체 누가 그따위 짓을 했는지 꼭 밝혀주길 바랍니다 난 저 왜 그러는지 진짜! 논문 때문에 살해당한 거 알고 계세요? 그거 가지고 있으면 엄청 위험해진다는 거 내 와이프 건드리지 마 손대는 순간 다 죽어라 그냥 끝까지 가버려 마지막에 뭐가 있는지 보게 그거 объясня지, 어려워? 여름 없지 모르고 나 사회가 없을 것이다 결혼하자 나 사회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Criminal 감사합니다.